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유치가 불발되자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. 사전 예고 없이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짚었습니다. 다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만큼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한 국정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